지난 2년 동안 호환기를 누렸던 국내 해운업계가 올해는 정반대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환경규제와 물동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오늘부터 이틀간 국내 해운업계의 현재 상황과 그 대응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내 해운업계가 맞닥뜨리게 된 이중고를 짚어봤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 400톤 이상의 선박들은 기존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 20% 감축해야 합니다. 탄소집약도 등급제도도 함께 시행되면서 5천톤 이상의 선박들은 2026년까지 연간 2%씩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환경규제가 적용되면서 국내 해운업계는 올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선박을 패선하거나 친환경 선박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특히 대응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 해운사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가 사실 1월 1일부터 저희가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작년에 준비를 안 해놓은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한적인 재화로 저희가 영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영업 볼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물동량 감소로 해상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해운업계의 고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년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HMM까지 최근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컨테이너선 업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선 업계는 이미 2년 동안 너무 많은 물량을 쏟아낸 것들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선박들이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과잉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기 때문에 국내 해운업계가 환경규제와 물동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면서 연초부터 업계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용입니다.